저분은? 오! 대박! 한 번의 영화 같아요. 멋있어. 자유무육협정, 방위비 분담금, 국행문제. 백신 관련해서도 그 정책의 기반에는 다 로비가 있거든요. 로비하면 불법 아닌가? 백신도 로비를 하는 건데, 그거야? 어머, 어머, 어머. 미국에서 로비는 기본적으로 합법이고요. 굉장히 많은 문제를 로비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. 북한 같은 경우도 로비를 한 기록들이 있거든요. 잠깐만요. 북한도? 북한이 미국에 로비를 해요? 실제 북한이 제출한 로비 리스포트를 한 번 볼까요? 우와, 이게 뭐야? 로비를 보니까. 이게 공개돼도 되는 거예요? 제가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